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안녕하세요. 저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윤희석입니다. 지금부터 국민프로듀서님께 머랭을 만들어 드릴건데요. It's 머랭 타임! 아니... 이게 되나요? 아... 어, 될 것 같아. 아니야, 안 됩니다. 아, 될 것 같다. 3, 2, 1, 참고. 안녕하세요, 국민 프로세스님. 저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6개월 차 연습생 21살 윤희석입니다. 지난 PR에서 저에 대한 소개를 많이 못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획득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. 저는 구기 종목을 좋아하고요. 그 중에서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. 그리고 스노우보드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잘 탑니다. 제가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, 잘난 거 하나 없지만, 이 프로그램 통해 많이 성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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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